트와이스 멤버들 하하하하 그래요 아주 요즘 제일 잘나가는 트와이스 멤버들과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또 정상훈씨는 뭐 이번 첫 주연 맡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그냥 비장한 각오를 열심히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독님 저 주연 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이 작품 아주 대박 내보자고요 네 네 자 촬영 준비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도와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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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저분들은 저분들은 누구예요? 저희 팬분들 같아요 근데 촬영 때문에 하려면 좀 소란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저 말하고 올게요 아 예예 부탁드립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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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응원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사랑없이 사랑하러 사랑하러 저요 내게 사내 정연 나연 왜게 기억나야 기다렸어 도와이스 액션! 근데 여기 촬영 중이니까 너무 시끄럽게 하면 저희가 곤란해요. 촬영할 땐 조용히 해주실 거죠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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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부탁드릴게요. 촬영할 때 친구들! 알았죠? 네? 조용히 좀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아저씨! 집 어딘지 알아요. 아까 아저씨 차 어디다 세웠는지 다 봤어요. 흰색 차에서 내리는 거 봤어요. 화이팅!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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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자 자 자 촬영합시다. 15시에 뭐 상훈 씨랑 나연이 그다음에 정연이랑 이렇게 셋이 공원에서 노는 거 자연스럽게 연기 부탁합니다. 자 카메라! 카메라 룰! 레디 액션! 날씨 참 좋다. 그치? 오 너무 좋다. 오빠 나도 손사탕 사줘. 정연이 손사탕 사주세요. 나도 나도. 나연이도 손사탕 사주세요. 아 너네 어쩜 이렇게. 아 귀엽니? 아 저 진짜 아우. 아우 귀여워. 아우. 으이그. 으이그 욕싱그러기. 으이그. 으이그. 쿵. 으이그. 쿵. 다 먹으려고. 으이그. 으이그. 자 컷. 네 곱수정 하고 갈게요. 네. 아. 다시 돌려봐. 네 카메라 리플레이. 거기요. 예. 지금 우리 나연님 머리 친 거예요? 컷. 아니 왜냐면 연기죠 연기 연기. 뭐 치긴요. 그리고 뭐 세게 치지도 않았는데 뭐. 아. 하하하하. 다시. 어이그.. 쿵. 이게 안 했어요? 퐁. 이게 안 했어요? 아 쫌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쿵. 쿵 이렇게 때렸어. 내가 때려볼게. 아니야. 쿵 이렇게 때렸다. 쿵. 아니 왜 이렇게 때렸어. 이렇게 때렸어. 이렇게 때렸어.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저희 연기하는 중이니까 너무 흥분하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합주기가 됩시다 자 자 자 자 촬영합시다 자 이번에는 상우씨가 정현이 너무 귀여워서 얼굴 요렇게 쓰다듬는 거 그 느낌 잘 살려서 연기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잘해서 줄게 자 레디 카메라 카메라 롤 액션 저기 오빠 저 할 말이 있는데 어 뭔데 얘기해 봐 저 오빠 오빠 좋아해 하 녀석 너 바보 아니야? 너 왜 그래? 네 멋대로 내가 먼저 고백하려고 그랬잖아 너한테 자 자 자 느낌 살려서 천천히 정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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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어루만져야 돼요 얼굴 어루만져야 된다 자 아유 이쁜적이야 아유 나도 너 많이 좋아해 알지? 컷 컷 컷 네 컵 수정하고 갈게요 네 아니 정성씨 형들 왜 이따위를 하는거야 아니 제대로 얼굴을 어루만지라니까 아니 아니 저 오키만스 쳐도 인연이란걸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오키만스 쳐도 인연 아니 그렇게 뭐 애들이 하려면 미리 말을 하고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왜 이러시니까 나 얼굴 안 닿았어요 아싸 아싸 둘테 아 네모 아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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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지금 뭐 트와이스 팬인거 같은데 지금 촬영장에서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네모 네모 아 친구를 만나기로 샤샤샤샤 자 조개줘요 예예 자 촬영 준비 가자고 자 촬영 들어갈게요 아 아 자 다음 시 이제 그 상호씨가 어 나이는 이렇게 백허그 하는 거예요 자 이별을 고하고 갈 때 잠깐 하면서 백허그를 딱 해가지고 신분을 올리는 장면 저 감독님 백허그 다른 날 하면 안됩니까? 지금 마음이 안 아 죄송합니다 지금 마음이 안 돼가지고 아 아 아닙니다 감독님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기 싫어? 아닙니다 여기 하기 싫어? 아닙니다 감독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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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카메라 카메라 롤 레디 액션 오빠 우리 이제 헤어져요 아 나연아 왜 그래 왜 우리가 헤어져야 돼 아이 그런 얘기 하지마 어? 넌 못 가 오빠도 이제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돼 나연아 가지마 오빠 미안해요 안돼 나연아 가지마 나연아 잠깐만 자 자 가지마 백허그 가 백허그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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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연아 하지마 가지마 어? 가지마 움직여 움직여 움직이마 이거 다면 안 돼 다면 다면 큰일아 야 다면 죽어나 어? 야 나연아 헤어지자고 나연아 너 컷 컷 컷 너 왜 이렇게 걸음이 빠르니 컷 아니 지금 상대방도 지금 뭐 힘들어하잖아 아니 정상우 씨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부화하니까 지금 저 팬들 때문에 팬들 의식하고 그러면 아이 트와이스만 잠깐 잠깐 와보세요 아니 뭐 연기 그냥 그냥 좀 상우 씨가 편하게 해도 되는 거죠? 네 저희 괜찮아요 신경 안 써도 되죠? 근데 팬들한테 좀 뭐라고 좀 얘기 좀 해줘요 아이고 너무 의식하네 팬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예 저희 그냥 연기하는 건데 그렇게 화내시면 나무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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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그래요 다 대부분에 나와있잖아 아 예 아 아 아 갑자기 키스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니 그러면 드라마 이거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찍던가 아닙니다 갑자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상우 씨 의식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카메라 카메라로 레디 액션 사나야 사나야 오빠 나 오빠 없이 못살겠어 오빠 아니면 안돼 나도 너 안돼 나도 안돼 오빠 좋아 자 그렇지 좋아 정말 사랑해 자자자 키스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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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해야 돼 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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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아유 아 나 이런게 좋더라 컷컷컷컷컷 컷컷컷 아니 아니 키스를 하라니까 왜 안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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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지켜주고 싶어서요 아하하하하하 아하 아 감독님 이거는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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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일단 돌려보고 좀 확인해보자고 자 카메라 리플레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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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저기 좀 키스 안 했잖아요 지금 안 닿았어요 specific 악사 간접키스 와 우홀 우와 아 으아 아 아흐 뒤로 닦아야겠다 아흐 ‑‑ 아흐 와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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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Ir attendees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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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아싸, 간적했어요 아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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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하지마, 나 아싸, 간적했어요